하이리 이뻐 아냐? 애기 이뻐야? 하이리 아냐? 하이리 이뻐야지. 하이리 이뻐야 아냐? 여기 있죠? 여기? 어? 어디 가버렸어? 여기 있네. 여기. 요거. 하이리 이뻐 아냐? 너 누구야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하이리 이뻐야야? 넌 누구야야? 아이고. 발로 그랬어요 오빠들 뭐 봐요? 발로 하면 안 되잖아. 너 뭐 보러왔더라? 아 이츠비치 스파이더? 이츠비치 스파이더 보자 우리. 그래. 이츠비치 스파이더 보자. 엄마 아빠 아빠 아비지 아비지 이치비지 스파이다 아빠네 아비지 아비지 이치비지 스파이다 삼촌 왔겠다.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아니. 아직 아니야? 응. 삼촌 도착할 때 됐는데. 아니. 삼촌 도착했어요? 네. 아니. 삼촌 오늘 할머니, 아버지 차 고쳐줘서 고마워요. 네일부터 또 아빠 또 학교 가는데 그 차 타야 되는데 안 고쳤으면 중간에서 멈춰요. 이뻐요. 이뻐요? 아니. 방구가 뽕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이뻐요. 그랬어요? 아니 이뻐요. 하율이 이뻐요? 아니 이뻐요. 근데 방구 뽕 누가 있어요? 아니 이뻐요. 방구 뽕 누가 있어요? 아니요. 하율이가 있죠? 응. 아까 응가 했는데 또 응가 할 거예요? 이뻐요. 아 이디비찌? 응. 예 알았어요. 지금 이디비찌 찾다가 할머니가 그랬어요. 이디비찌 어디 갔나 찾아보자. 아 여기. 없네. 이디비찌 어디 갔지? 이디비찌 찾아야겠네. 요거 지우고. 이디비찌 차립시다. 응. 네. 오빠는 오빠야는 뭐 보자? 나. 오빠 자? 응. 나. 응. 이디비찌. 붕. 붕. 응. 아 이따. 아 이따. 아 오빠 저거 봐? 응. 오빠 지금 뭐 보는 거야? 그다. 야. 슈퍼비전이 뭐야? 야. 아 이따. 아이 지금. 응. 이디비찌? 스파이터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16시간. 챔피언십이 뭐지? 스파이터 아침부터 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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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